안녕하세요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가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궁금한 도시가 있으신가요? 하나의 도시를 선정하여 그 도시의 지명, 역사, 문화재, 지역의 특성부터 여행, 맛집, 그리고 풍수와 도시계획과 이슈까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도시의 모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려드릴 25번째 도시는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와 뛰어난 자연환경, 강남 접근성으로 대한민국 신도시 중 가장 성공한 신도시, 바로 판교 신도시입니다. 판교 신도시의 지명은 서판교 지역을 가로지르는 운중천이 범람할 때 주민들이 널판지를 깔아 다리를 만드는 모습에서 지명이 유리하였습니다. 분당 신도시와 함께 남단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판교 신도시는 수용인구 3만 세대, 9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개발 이전부터 토지 가격이 매우 높아 고급 타운하우스와 대규모 컨텐츠 산업단지 위주로 조성하였고 이러한 개발 방향 덕분에 저밀도 주택과 중층 아파트 위주로 개발하여 밀집도가 높지 않아 주거 만족도가 매우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판교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2기 신도시로 분당 신도시의 상권과 주거지를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IT 기업 위주의 테크노밸리 유치로 경제적 자립도가 뛰어나며 신분당선과 경강선이 위치하여 교통엔 편의성이 좋고 서울 및 경기도 주요 도시로 접근성이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먼저 판교 신도시를 성공적인 신도시로 만들어준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홍콩에서 시행한 아시아 최초의 IT 신도시인 사이버포트를 참고하여 건설하였고 2006년 착공을 시작하여 국내의 IT 관련 기업들이 2012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안넷, 한글과 컴퓨터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업체는 물론이며 NC소프트, 넥슨 등과 같은 게임업체, 네이버, 다음, 카카와 같은 거대 IT 기업까지 입주해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 수는 6만여 명으로 판교 신도시 세대수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판교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 업무단지가 되었습니다. 판교역을 중심으로 5조원 규모의 초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 알파돔시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파돔시티는 주상복합지구인 알파리움, 상업업무지구인 알파돔타워로 나누어집니다. 알파리움 내에는 라스트리트라는 유럽봉 스트리트몰이 형성되어 있고, 오피스동은 삼성물산이 입주해 있습니다. 알파돔타워는 2018년 7월 중공되어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 등 유명 IT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알파돔시티 부지 내에는 수도권 최대 규모인 현대백화점이 영업 중에 있으며, 조선호텔의 그래비티 판교 역시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부지에는 힐스테이트 판교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은 토지 가격으로 고급형 저밀도 단지로 개발되어 적은 인구수로 입주 초기 상권 활성화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테크노밸리의 성공과 판교역의 활성화, 현대백화점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주변 도시에서 수요를 모을 수 있는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중 현대백화점과 판교역을 중심으로 가장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서판교 지역에는 대규모 항아리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백형 카페거리를 비롯해 라스트리트, 에비뉴프랑 등 특색 있는 상업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의 공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교 신도시는 개발 제한 구역에 형성된 도시답게 높은 녹지 비율과 쾌적한 공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운중공원, 화랑공원, 보뜰 저류지 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도시 내부 구름지에 낙생대 공원, 송영공원, 보뜰 공원 등이 형성되어 있어 판교 신도시 주민들의 주거 만족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운중천과 금토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원들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주말이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다음은 판교 신도시의 주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교 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인 동판교와 서쪽 지역인 서판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판교 지역은 판교역을 중심으로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과 같은 상업지역이 밀집해 있고 대규모 업무 시설인 테크노밸리가 위치해 있어 바쁘고 활기찬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이에 반해 서판교 지역은 고가의 타운하우스와 고급 단독축택이 질비해 있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판교의 대표 아파트는 역세권, 학군, 상권을 모두 갖추고 있는 판교 프로지오 그랑불입니다. 14개 동, 948세대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이며 대부분 휴먼시아로 구성된 판교 신도시에 손꼽히는 민간 아파트로 보평초, 보평중, 보평고등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있으며 길 건너 현대백화점과 판교역이 위치해 있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판교 신도시를 대표하는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판교 신도시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으로 2014년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 지역에 제2판교 테크노밸리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4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고 판교 테크노밸리와 동일하게 IT 산업단지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입주 기업에는 각종 금융 혜택이 주어지고 인프라 확충과 도로망 개선으로 입주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판교 테크노밸리 내부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판교 트램입니다. 노면 전차 방식으로 판교역과 판교 테크노밸리 사이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 위를 달리게 됩니다. 최고 속도는 느리지만 도심 친화적 교통수단으로 판교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26년 완공 예정인 월곱 판교선의 개통입니다. 월곱 판교선이 개통되면 광역 고통의 부재로 조금 아쉬웠던 서판교 지역이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평가됩니다. 판교 신도시에서 경기도 주요 도시인 안양시와 광명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집니다. 특히 광명역에서 KTX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신안산선 환승을 통한 서울 서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거주하고 싶은 도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도시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신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도시연구소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